새 소식, 노바아저, 키워노바아저, 하바스테디, 그랑던, 예스, 컨스트라아저 이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랑던, 살로논이라든가, 그랑던, 전체말고, 칭, 넷층, 크빈에타, 엔, 밀딩의 5층을 샀다. 그러면은, 미아헤드죠, 아체티스, 크빈에타죠, 델라빌더, 컨스트라아저, 그 건물에 5층을 샀다. 그는 뭘 하려고 하느냐, 리인텐자스 연다, 말페르미. 단조강습소를 열려고 요도한다. 리인텐자스, 말페르미, 말페르미, 라참브로데, 아니면 네, 레르네이오 대단조. 단조, 레르네이오, 단조, 레르네이오. 아니요 그냥 뭐, 단체요 하면 돼요, 단체이오. 단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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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소피라스, 아뮤제, 쿤의 단 한쪽, 아비키노이 단쪽으로 들어가야죠, 춤추는 친구들하고의 즐거운 시간을 지고 니 소피라스, 단지, 쿤, 미야, 게 아미코이, 단초 친구들 단자 게 아미코이 단초 게 아미코이, 단차이 게 아미코이도 되고 단자이 게 아미코이 그러면 한 달 동안 수비를 할 예정이다 그 건물은 한 달 동안 수비될 것이다 단조 교습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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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조로 교습소